3.2킬로 힘들어 힘들어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이 있나 지도를 봐봐 이제 내 나이도 생각해야 돼 10.3킬로운 공간에 더 나아가서 10.3킬로운 공간이 더 나아가 10.3킬로운 공간을 더 나아가 오늘은 중북 제 첫 작은 동산, 동산 코스를 갈 예정입니다. 4km 이상을 걸어가야 되고, 또 서둘러야 돼요. 일찍 오긴 했는데, 그래도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더군요. 일찍 오긴 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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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이 나니까 더워요. 일찍 오긴 했어요. 이번엔 우리 전주 explora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찍 오긴 했어요. 일찍 오긴 했어요. 저의 목적을 bowel. 이 날이 남겨놨어요. 너무 Local B12C 날씨가 일요일에 있습니다. 여기가 봐 룩이 아, 파이가 너무 좋아 아, 이거 너무 기쁜 여기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외설봉 쪽에서 내려와서 작은 동산까지 1.5키로 다시 올라갑니다 외설봉 전망뷰 지점에선 사람들이 많았다 컵라면이랑 먹으려고 무김치를 사왔는데 아이스팩을 넣은 걸 깜빡했네 가방에서 김치 냄새가 나 아이스팩을 넣은 걸 깜빡했네 아이스팩을 넣은 걸 깜빡했네 저희 목표가 동산까지인데 아직 작은 동산도 못 왔어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등산객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조용하고 허기지니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탄수화물 좀 섭취를 해야 돼 여기 안 쉬어? 여기 안 쉬어? 여기 안 쉬어? 바깥 15그릇 가끔 여기 안 쉬어? 여기 안 쉬어? 여기 안 쉬어?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이 있나? 지도를 봐봐 이곳에 와서 봤어 이미 삼거리 있더라고 여기 삼거리까지 4.5키로를 왔는데 또 3.2키로를 더 등산을 해야 돼 시간이 안 되지 너무 늦게 와서 그래서 작은 동산으로 탄행 목표를 잡고 그냥 이 길로 하산합니다 아이고 여기 스킬이 진짜 이뻐요 도저히 도저히 3.2키로 힘들어 힘들어 이제 내 나이도 생각해야 돼 이제 내 나이도 생각해야 돼 instructions gide принять 해주시고 dirty 왜 손에 ji 기다려 거의 다 하산을 했습니다 오늘 제천에 있는 작은 동산이 왔는데 동산까진 못 가고 삥 둘러서 교리마을 쪽으로 파산합니다 화산합니다.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. 쌀쌀해요. 근데 아직까지 모기는 있더라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